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게임주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이제는 조금은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모바일 게임 섹터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 10월달 그리고 11월달에 NFT 이슈가 반영이 되게 되면서 NFT 기대감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작년 10월달, 11월달에 상당히 큰 폭이었던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 흐름을 보였었는데 예상치 못한 정책 수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이 모바일 게임 섹터에 대한 분위기 업황이 될까요? 업황이 완전 바뀐 것은 아니고요. 이 모바일 게임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 투자 심리가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일단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이 메타버스라는지 그리고 게임이라는지 e스포츠라는지 이쪽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친화적인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그런 공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에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안 좋았던 모바일 게임의 주가 흐름이 이제부터는 그래도 큰 폭이 급등은 아니더라도 완만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모바일, 특히나 게임업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양진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전세계 수출을 하는 효자 산업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모바일 게임, 특히나 게임 산업에 대해서 지원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모바일 게임 산업에 지원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모바일 게임 센터의 본업인 게임 산업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완만한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부분들이고 여기서 좀 더 탄력적으로 가려면 NFT라는지 메타버스 쪽이었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이 되게 된다면 예상으로 가파른 상승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NFT 같은 경우 숙제가 있어요. 뭐냐면 NFT 같은 경우는 이 공약에서 마지막에 빠져버렸는데 그러니까 환전, 이 환전이 좀 사행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마지막에 공약이 좀 제외가 돼버렸는데 어쨌든 이 NFT 거래에 대한 어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서 자칫 그 규제라는 어떤 자그마한 불씨가 얹어지게 되면 아마 좀 분위기를 또 찬물을 끼우는 그런 현상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를 하자면 어쨌든 모바일 게임 센터에 있던 그러니까 게임 업체에 대한 지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호전이 되면서 완만한 상승으로 전환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주가가 턴어라운드가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NFT에 대한 어떤 사회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아직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윤당천이니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정부가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완만한 상승으로 가느냐 아니면 가파른 상승으로 가느냐 그게 좀 관건이 하나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최근에 사우디 국부펀드가 에이스소프트에 주식을 또 매입을 했죠. 56만 3566주를 매입을 하게 되면서 추가 매입에 나섰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게임 업체가 괜찮을 가능성 상대에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뭐 탑픽 줄을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로는 컴퓨터스 홀딩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드래곤 플라이어 같은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게임 업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면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이 주가가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컴퓨터스 홀딩스, 카카오게임즈, 드래곤 플라이어 등을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정 차장님. 엔터주가 최근에 콘서트가 개최가 되면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까지가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엔터주들이 시장이 되게 약했었을 때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시장이 계속 빠지는 중간에도 빅4라고 할 수 있는 4개의 큰 엔터주들, 물론 하이브를 제외하고 JYP 엔터나 YG 엔터나 SN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수와 상관없이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막상 또 오늘은 시장이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딴 종목들은 오르는데 엔터주들은 전반적으로 약합니다. 물론 또 하이브를 제외한 나머지 엔터주들은 약하고 하이브가 그동안 못 올랐던 서름이 있었는지 오늘은 3%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쨌든 이 엔터주들 같은 경우 주가와 다르게 올라갔던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리오프닝 관련해서 오프라인 콘서트가 연결된다고 하면 실적이 다시 한번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오랫동안 SM 지분을 누가 가져갈지 상당히 지금 오랫동안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CJ E&M 쪽에서 지분을 가져간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주말 사이에 카카오 쪽에서 지분을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긴 있는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IPO 전에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SM 지분을 인수해서 신호 효과를 내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도 약간 그런 반응이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엔터주들 SM 쪽 지분 인수를 카카오가 가져간다는 그런 이슈를 타고 다른 엔터주들도 역시 시장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지 않을까 저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당사자인 SM 주가는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다른 지시장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때문인지 SM이 그렇게 강한 모습 나오고 있지는 않긴 하지만 어쨌든 카카오 인수가 더 확정된다는 뉴스가 다시 한번 나온다고 하면 SM뿐만 아니라 다른 엔터주들도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개선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엔터주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균 팀장님. 오늘 잘 아시다시피 전반주 IT 세트가 많이 뜨겁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의 목표주가, 사양 조정 영향으로 인해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상대적 강한데 그러면 삼성자 하이닉스를 해야 되지만 바닷건에서 조금은 주가가 더 턴 아라운드가 될 만한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최근에 좀 많이 언급이 안 되는 종목인데 일단은 바닷건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모멘텀이 될 만한 부분이 일단은 최근에 중국의 락다운, 지금 선전시라든지 중국의 일부 지역이 현재 락다운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동성이라든지 이쪽에 진출해 있는 IT 기업들이었던 공장 가동이 거의 멈춰버린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기판 가격 상승 소식으로 인해서 어저께 아시겠지만 코리아 서키트 같은 종목들이 10%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 디스플레이도 좀 마찬가지로 봐야 되겠습니다. 선전시에 지금 CSOT의 공장이 있는데 지금 공장 가동의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CSOT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생산량, 디스플레이 생산량의 최대한 15%까지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공급난이 발생이 되게 된다면 또 LCD 패널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해서 또 LG 디스플레이가 좀 반등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투자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LCD 패널 가격 반등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첫 번째 모멘텀으로 보시고요. 두 번째는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었고요. 그리고 증시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지난 1월 달에 주가 상태에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4분기 부진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전반적으로 선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월 15일 날 예고인가 기간이 대량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수급도 좀 호전이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LG 디스플레이었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연휴를 해서 LG 디스플레이를 공약적으로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매수가는 19,000원에서 19,5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2만 1,500원, 손절가는 1만 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CD 패널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는 LG 디스플레이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2만 1,500원, 손절가 1만 8,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정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NC소프트 가지고 와봤습니다. 최근 어쨌든 시장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게임주들, 특히 대형 게임주들이 상당히 주가가 약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NC소프트 주가는 더 많이 빠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70만 원 중반 때였던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더니 이번 달에 이게 주가가 41만 7,000원 때까지 장중에 떨어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생각은 저만 하는 건 아닌 것처럼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외국인들과 또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특히 기간 쪽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실적이 워낙 좋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실적을 좀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매출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소폭 감소하는 수준이었으나 영업이익이 한 55% 가깝게 극감하는 그런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좋지 못했는데 영업이익이 이렇게 좋지 못했던 부분은 인건비위, 그 다음에 마케팅비,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비용 등 영업비용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좋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올해는 이제 매출 자체가 27% 증가한 2조 9,4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92% 정도 성장한 7,200억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올해부터 점차 다시 개선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지난해 11월 달에 런칭한 리니지 W가 올 3분기 내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으로 런칭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프로젝트 TL 이 게임 역시도 올해 런칭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긍정적으로 어쨌든 영향을 미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좋지 못했던 그런 실적은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2022년도 올해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접근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 라고 하면 매수가는 현지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는 55만원 손절가라 인해 따로 잡지 않고 빠질 때마다 더 담아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낙폭과대인 NC소프트 분석을 해 주셨고요. 올해에는 영업이익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55만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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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